자 지금부터 인사이트 링크 스타트 1, 유닛 14, How do dogs lay eggs? 같이 해석해 볼게요. 자 제목이 어떻게 오리들은 알을 낳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번 글 시작됩니다. 어떻게 알을 낳을까요? 볼까요? A female dog is called a hand. 자 female 이라는 거는 우리가 암컷수컷 이라고 할 때 암컷 이라는 뜻이 바로 female 입니다. female 성별 구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암컷 오리는 is called 자 우리가 앞으로 있잖아 해석할 때 이렇게 비동사 뒤에 called라는 단어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라고 불린다라고 해석합니다. 암컷 닭은 아 닭 미안 암컷 오리는 is called 불립니다. a hand, hen이라고 불립니다. 알고 있죠? 암탉도 hen이라고 말하잖아. 암오리도 hen이라고 하나 봐요. Where are her babies? 어딨나요? 그녀의 아기들은 they are in the eggs. 그들은 알 속에 있어. 여기 있죠? 아기들 당연히 알 안에 있죠. 알 안에 있죠? 알 안에서 부활을 하는 거니까. a mother dog can lay 5 to 12 eggs at once. 엄마 우리는 알을 낳는데요. 자 낳을 수 있다는 거야. 5 to 12 eggs. 자 보통 레이랑 eggs는 같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lay eggs 하면은 알을 낳다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 사이에 5에서 5에서 12. 소 5 최대 12.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이 가운데 이거 있죠? 이거. 이거를 2라고 읽어요. 5에서 12 할 때 5 to 12 eggs at once. 자 at once는 한 번에. 한 번에. once도 원래 한 번이란 뜻이 있지. 앞에 as랑 같이 쓰여서 한 번에 5에서 12개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she keeps her eggs in a nest. 그녀는 keep은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면은 이 명사를 지키다. 명사를 저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녀는 keep. 저장하다가 낫겠죠. 보관하다. 그녀의 알을 어디다가 보관하느냐면 nest. 둥지에다가 보관을 하죠. she sits on them to keep them warm. 그녀는 sit on. 어디 위에 앉다. 이런 뜻이지. 그거 위에 앉아요. 그것들 위에 앉아요. 뭐겠노 이거. 앞에 나온 복수명사는 eggs 밖에 없었다. 자 알 위에 앉아요. 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to keep them warm. 자 여기서 이때 keep은 지키다가 아니야. 그들을 지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them warm. 따뜻한 이란 상태가 나오지. 자 keep 뒤에 명사가 나오고 그 명사의 상태 형용사나 형용사가 보통 나오겠네요. 그러면 보통 이 명사를 이러한 상태로 유지시키다. 이렇게 유지시키다. 위에 거랑 keep이 두 번 쓰였지만 쓰임새가 조금 다르다는 거야. 그것들을 이랬더니 그것들은 누구? 알을 따뜻한 상태로 유지시키다. 인데 그 앞에 to가 같이 붙었어요. 이 부분 해석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유지시키기 위해서겠지. 그치? 유지시키기 위해서 앞에 있는 행동. 알 위에 앉는 행동을 한다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알을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고 이제 부화시키려고 하는 장면 이렇게 나왔네. after 28 days the eggs start shaking 28일 이후에 28일이라는 시간 있다가 이후에 그 알이 알들이 start shaking 흔들린 길을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해요. the ducklings are hatching 자 이 흔들리는 행위는 뭘 나타내는 거다? 그렇죠?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야. 오른쪽 그림 봐. 아기 오리를 가리킨 단어가 바로 duckling이에요. duckling 그래서 이제 이미 알이 아니라 얘가 지금 나오잖아.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체에 그래서 아기 오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기 오리들은 hatching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each duckling has a sharp egg tooth each라는 말은 각각의 각각의 각각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다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야. 각각의 새끼 오리들은 가지고 있다. 뭐를 sharp 아주 날카로운 egg tooth 라고 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tooth가 이빨이잖아요. 이 어 근데 앞에 egg tooth 라고 했는데 이게 난치래요. 난치 난치 이제 내가 생각할 땐 그거 알 깰 때 안에서 깨고 나오잖아. 그때 사용하는 거 뒤에 나온다고 그 얘기가 날카로운 난치라는 걸 이제 가지고 있는데 it uses this 그것은 이때 이 그것은 잠깐만 it이라고 하면 안되고 day라고 해야 될 건데 왜 it이라고 아 앞에서 it이 더클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받는 대명사죠. 각각의 새끼오리는 사용합니다. 이 난치 이 이를 사용하는데 to break its egg 뭐하는 데 쓴다고 깨는 데 쓴다고 뭐를 그것의 알을 깨는 데 사용합니다. 자 이 to break도 여기서는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했을 겁니다. 자 동사 앞에 to가 붙잖아. 그럼 이제 동작의 의미가 아니라 뭐뭐하기 위해서 라든지 뭐뭐해서 라든지 아니면 뭐뭐하는 이든지 동사에 변형된 형태로서 사용이 되죠. now 이제 the ducklings are free 아기오리는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운 다 깨고 나왔다는 의미야 the hand quickly leads the ducklings to water 엄마오리는 그러니까 이건 암커돌이 말한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암커돌이는 quickly 재빨리 read 리드가 뭐야 이끌다 라는 뜻이죠. 리더들 하면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잖아. 자 암커돌이는 재빨리 이끕니다. 그 새끼오리를 to water 물로 물가로 to 뒤에 이렇게 장소가 오게 되면 to 뒤에 장소는 어디어디로 방향을 얘기해주는 거야. 물쪽으로 새끼오리들을 끌어줍니다. she teaches them how to find food 그녀는 가르쳐주죠. 그들에게 새끼오리들에게 더클링 말하는 거 how to find food 자 how to find 자 how to 요거 기억할게요. how to 동사 이렇게 나오면 이 동사에는 뭐 여러가지 동사에 나올 수 있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 뭐 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뭐 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따라서 find food 는 음식을 찾다니까 음식 찾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또는 어떻게 음식을 찾는지 가르쳐준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The ducklings have lots of things to learn 아기요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lots of things 자 가지고 있습니다 에 목적어는 그것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띵이라고 하는 너희들 띵이 어떤 대상 명사를 대신할 때 쓰는 건데요 것이란 어떤 것이란 something 쓰잖아 그거랑 같은 거야 거기 s 붙으면 여러개라는 거야 어떤 것들이 있는데 lots of는 많은 이란 뜻이죠 많은 너희가 잘 아는 어라도브랑 같은 뜻이고요 자 이 경우에는 복수명사가 나왔으니까 매니도 여기에 쓸 수 있는 거고 문장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to learn 자 이때 to learn 아까 선생님이 동사 앞에 to가 붙으면 동사는 다른 형태의 동사 변형의 형태로 문장에서 쓰인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앞에서 대석해보면 이렇죠 새끼오리는 가집니다 뭘요 많은 것들을 가집니다 문장은 다 끝났죠 배우기 위해서 이상하죠 배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집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게 배우기 위해서가 되려면 뒤에 또 배우는데 또 뭘 배우는지 나왔을 건데 앞에 띵을 꾸며주면서 여기서는 배울 것 배울 배워야 할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여기서는 쓰인다고 볼 수 있어요 새끼오리들은 배울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이제 정리를 하고요 제목이 how do ducks lay eggs 우리는 지금 영어를 공부를 공부 자체를 단어도 외우고 하는 이유가 뭐야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지문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문법을 배우고 하는 것들도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글자를 이해를 하고 우리 하나의 지식으로 남기려고 영어도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어로도 정보가 많긴 많지 그런데 영어로 쓰여진 정보들도 그보다 훨씬 더 많거든 왜냐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나라들이 더 훨씬 많으니까요 사람도 훨씬 많고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거고 그래서 그냥 아 한국어로 해석했네 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잘 이해하는가 이게 궁극적인 목표니까 그냥 막 한국어로 해석하고 그냥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적혀있는 내용이 뭐였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혼자서도 한번 해석해보기 바랍니다 마칩니다